선배 보내준 주소 애들 다 튀었거든요 아까 그 차 번호 위치 추적 좀 부탁드려요 사체 색깔이 왜 이렇죠? 적어도 한 번 이상 냉동된 상태로 있다가 유기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기다려주세요 달성된 상태에서 오늘의 날씨가 많은 관심이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